이글파이브 리더였고요. 아이돌.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이글파이브 하면 기억나시죠? 분명 나실 거예요. 기억난다고? 알았어. 이글파이브의 최강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현재 성인아의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제가 봤을 땐 비주얼장 그리고 최고 강한 남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최강 씨의 뜨거운 박수로 어서 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강입니다. 최고의 남자는 볼래 볼래 볼수록 매력이 진짠한 자. 최고의 남자는 볼래 볼래 그게 바로 나이야 나. 그 여자 달랐어. 첫눈에 바랐었어. 첫눈에 바랐었어. 그런데 그 여자 첫눈에 심판했어. 이 분의 첫눈에 심판했어. 이 분의 첫눈에 심판했어. 그 여자 달랐어. 그럴 수록 매력이 있네. 나를 보여주었어. 최고의 남자는 볼래 볼래. 볼수록 매력이 진짜 남자 최고의 남자는 볼메 볼메 그게 바로 나이란다 최고의 남자는 볼메 볼메 볼수록 매력이 진짜 남자 최고의 남자는 볼메 볼메 그게 바로 나이란다 컷! 주주시는 여러분 최강성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노래는 다음번에 과연 제 파인으로 그녀는 내 화면을 오늘도 좋아주네 볼수록 매력이 있는 나는야 바로 제가 최고의 남자는 볼메 볼메 볼수록 매력이 진짜 남자 최고의 남자는 볼메 볼메 그게 바로 나야 나라 최고의 남자는 볼메 볼메 볼수록 매력이 진짜 남자 최고의 남자는 볼메 볼메 그게 바로 나야 나라 매력이 있는 남자 그녀를 사랑하는 남자 매력이 있는 남자 그녀를 아껴준 남자 최고의 남자는 볼메 볼메 볼수록 매력이 진짜 남자 최고의 남자는 볼메 볼메 그게 바로 나야 나 최고의 남자는 볼메 볼메 볼수록 매력이 진짜 남자 최고의 남자는 볼메 볼메 그게 바로 나야 나 그게 바로 나야 나 그게 바로 나야 나 자 이거 한번 시작해 드릴게요 이번에는요 아